아저씨 알죠? 착하나 지나네.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이... 정... 자... 철... 자? 이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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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철 씨! 네, 이경철 씨! 맞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설득처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입니다! 네, 재미있게 정말 놀래가세요! 좋은 추억 만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국진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엄마, 아빠와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절대 이것만 하지 않겠다! 네! 자, 모르는 사람들 만나기! 아, 얘기해보세요! 네! 우리 아빠는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만 만나면 거짓말을 해요! 어머, 그래요? 근데 아빠는 장난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좀 너무 창피해요! 아빠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일본인 가이드 아저씨가 한국 여행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유노 장동건? 이랬는데 예스, 예스! 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아빠가 또 유노 배용준?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오, 연삼아! 이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유노 이정룡?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이정룡 됐을까? 이정룡 됐을까? 이정룡 됐을까? 이렇게 갸우뚱갸우뚱거리고 모르는 눈치였는데 아빠가 막 설명하다가 모르니까 터미네이터? 아이언맨? 아이언맨 오케이! 이렇게 막 이 영화에 나왔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 아빠지만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막 창피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화냈어요 아니지만 우리 터끈이는 우리도 지금 창피해요 뭐였어요?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그때 막 한참 막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어서 좀 많이 나갔어요 일본에 뭐 아이리스라든가 이산이라든가 분홍 립스틱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나를 알아보겠구나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아이리스? 두위노? 그랬더니 아 저 봤다 이거예요 나 알 거야 그래서 야 라스트! 마지막 회! 어? 아이킬러! 아이킬 정준호! 그리고 두위노 변삼아? 변삼아? 어? 변삼아 빵! 미! 빵! 나 죽었어 변삼아한테 그랬더니 저를 보면 눈을 뻑뻑뻑 이렇게 보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열 받더라고요 제가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아이리스에? 거기? 아이리스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지금 풀어줘 그럴 수 없어 여기 있는 인질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내가 받은 명령이다 서울를 했었는데 그게 말이야 아빠가 그냥 아빠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이니까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어떤 할머니한테도 아빠 언제 거짓말 참아요 할머니들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언제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조개를 키러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끼면 안 되지? 응 해서 아빠가 아이고 할머니 저 모르세요? 해갖고 할머니가 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래서 아빠가 저기 웃네 해물탕집 큰아직 정령이잖아요 정령이 이러다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더 재미있었던 건요 할머니께서 아아 해물탕집 정령이 아아 해물탕집 정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 신이 와서 아니 제가 어머니한테 서비스도 많이 해 드렸는데 그걸 잊으시면 섭섭하죠 라고 계속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뻥을 쳤어요 아니 그때는 할머니를 제가 어떻게 감히 할머니를 할머니한테 이제 장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니들이 이제 말을 걸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저 해물탕집 정령이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말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재미있어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얘기가 주는 생활하고 네 밖에서 나는 생활하고는 너무 다른 생활을 하시네 이중생활 하시네요 근데 진짜 아이디스에 나왔었어요? 준호 견사막? 견사막 빵! 니 깨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식당가게 누굽니까? 형성은 형성은 식당 가는 게 왜 싫어요? 아 왜냐하면요 아 시끄럽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식당에서 조용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엄마한테 무지 혼나요 아이고 엄마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현수야? 엄마가 식당에서 뭐라고 그러면서 혼냈는데? 아 뭐냐